145페이지 사무소 이전신고 기억을 못하셔요 죄송합니다 저번주는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수업을 못했고요 145페이지 사무소 이전입니다 이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사무소 이전 만약에 대전시 대덕구에서 청주시로 사무소를 옮겼을 경우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이전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등록증원본 등록증원본 분사무소인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원본을 원본이랄 말은 없지만 사본이랄 말이 없기 때문에 원본입니다 시험에 원본 제출해야 된다는게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후의 등록관청이 이전전의 등록관청에 등록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받은 이전전의 등록관청은 이전후의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됩니다 서류를 송부해야 되는데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가지입니다 첫번째 등록대장 두번째 등록신청서류 세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전에 위법행위를 하고 만약 사무실을 옮기버렸으면 행정처분은 이전후의 등록관청이 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함으로써 이제 탈법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기획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덕구에 주된 사무소 본사가 있고 정주시에 분사무소에 있는 분사무소를 서산시로 만약에 옮긴다면 분사무소를 이전한다면 분사무소 이전후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정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합니다 지체 없이 통보 자 그래서 시험에 10일 대신에 7일 하면 X 미리 신고해야 된다고 하면 X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청주시장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 다른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는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등록증 재교부 근데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교부 재교부가 아니고 교부할 수 있다 그러면 관할구역 안에서도 원칙적으로 재교부인데 예외적으로 관할구역 안에서는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 종류가 서로 다르다는 것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와 관련된 건 전부 주된 사무소입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했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금 147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147페이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사항을 중개사무소 등록행정처분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개업공유계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게 세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그 다음에 폐업 등록취소 세가지는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휴업이나 휴업 신고했거나 업무정지 당해도 간판 철거하라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간판 철거를 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간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간판 철거 안하면 간판 철거 안했다고 특별히 처벌규정은 없고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철거하면 됩니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입니다 청문은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이신청 과태료 이신청은 질서위반행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60일 이내 이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와 관련되는거 보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앞에서 했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분사무소 사용인장등록 그 다음에 분사무소 휴업신고 분사무소 폐업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업무정지 그 다음에 분사무소 지도감독 분사무소 중개행위를 분사무소에서 했을 경우 중개보수 자 이게 있는데 이 분사무소와 관련되는 것은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주된사무소 등록관청 근데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주된사무소 주된사무소 이 말은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분사무소의 경우는 주된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둘다 됩니다 중개보수는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분사무소와 관련된 것은 6가지는 모두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관청입니다 148페이지 다 했습니다 분사무소 이전신고 틀린 것인데 1번 개업공개사는 소속 지금 고용관계라고 문제는 1번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4후에 1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도 있죠 4후 10일 이내 그런데 고용신고는 업무 개의 전에 미리 해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는 4후에 10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2번 법인인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148페이지 3번 문제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무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했는데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입니다 국토교통무령이 X입니다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첫번째 뭐가 있었어요 응시수수료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수수료 그 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신청 그 다음에 다섯번째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정 신고필정 재교부 그래서 자격증 재교부할때는 수수료를 내는데 자격증을 교부할때는 교부할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격증 교부할때는 공짜로 주고요 합격하면 재교부할때는 돈 내야 됩니다 응시수료와 자격증 재교부수료는 시도조례 나머지 4개는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해서 3번이 x가 되겠습니다 4번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예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5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등록관청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서류도 포함된다 개설등록신청 서류 등록대장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3가지를 송부합니다 송부하는 서류와 이전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릅니다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149페이지 서식 오른쪽 메뉴에 보면 7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리기간 처리기간 7일 이건 서식밖에 없어요 법조문에는 없어요 서식에 있는 내용입니다 처리기간 7일입니다 밑에 제출하는 서류 두가지고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은 149페이지 맨 밑에 그 다음에 150페이지 게시 명칭 표시 광고입니다 자 먼저 게시 게시 게시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고 보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해도 됩니다 게시해야 되는 게 등수 보호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게시해야 되는데 첫 번째 등은 등록증 원본입니다 등록증 원본 자는 자격증 원본입니다 소속 공용계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용계사 자격증 원본을 개시해야 되고 만약 소속 공용계사 자격증 원본을 개시 안 하면 소속 공용계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 공용계사가 처벌받습니다 중계보수요일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네 가지 계십니다 이 등록증은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증 이지 사업자 등록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현업에 가보면 지금 사업자 등록증도 다 개시해놨죠 사업자 등록증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 의해서 개시하지 공용중계사법에 의해서 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업무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따라서 151페이지 개시해야 될 것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공용중계사법 영상 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해서 개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 사무소 명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사무소 명칭 표시가 있는데 사무소 명칭 표시는 공인중계사 사무소 공인중계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써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요 앞에 행운공인중계사 사무소 행복부동산 중계 뭐 서대전부동산중계 주식회사 이런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또는입니다 밑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또는 밑이 아니고 또는 자 그런데 옥외광고물 간판은 안달아도 됩니다 간판 달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만약에 달려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개업공인중계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요 만약 그 개업공인중계사가 법인이면 대표자 분사무소이면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책임자 소속공인중계사 자격증을 개시는 하지만 소속공인중계사 이름을 간판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자격자가 무자격자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계사가 개업공인중계사입니다 개업공인중계사가 이런 명칭을 쓰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계사 이렇게만 사용한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계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추가로 LBA 법률중계사 이런 말을 써도 법위반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위 중계인 즉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업공계사가 공인중계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게 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중계인은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5개 강거물에 성명을 잘못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는 경우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성명을 표기할 땐 항상 실명을 표기해야 되죠 태진아 이렇게 표기하면 안되고 조방흔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다 조방흔이죠 태진아 태진아가 진아 이게 남진 나훈아 추려가지고 진아라더라구요 태진아 태씨도 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있었나봐요 태 서란가 누구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름 지었다더라구요 도박 그 자금은 어떻게 계산하여 1억돼도 1억도박했다고 하면 한판에 1억돈이 아니고 100만원씩 끌고 100번하면 1억이에요 계속 베팅한걸 다 합하면 1억이기 때문에 한 한시간 하면 1억돼도박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금방해요 금방 만원씩 끌고 몇분 하루종일 하면 금방 1억 넘는다고요 돈 딴게 1억 못따도 법에서 도박할 때 도박자금 1억 이렇게 계산하는거는 제가 볼 때 태진아가 1억 넘게 훨씬 했을 것 같아요 한시간씩 최하가 2만 5천원 베팅이더라구요 그러면 한시간 동안 하면 1억 넘죠 2만 5천원씩 하면 최하가 2만 5천원이니까 자 어쨌든 성명 실제 성명을 기재해야 됩니다 실제 성명을 자 간판 사무소 명칭 표시 받구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 4번에 위반시 조치 및 제재인데 아까 철거명령 만약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철거명령 할 수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아까 다 이야기했습니다 성명은 글자 크기 제안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중계대상물 표시광고입니다 중계대상물 표시광고 양가로 1번 153페이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 공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계사무소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계사무소의 명칭 4가지입니다 중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3가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해서 4가지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업에서도 보니까 저도 이런걸 많이 당했는데요 저도 처음에 순진해가지고 상가에 보면 임대무늬 셔터 내려놓고 임대무늬 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번호 적혀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주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런식으로 적혀져 있는데 전화해보면 건물주인 줄 알았는데 보면 거의 다 개업공개사입니다 그러면 짜증나더라고 이게 주인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개업공개사 하면 4가지를 표시해야 되고 개업공개사가 아니면 아예 이런 광고 자체를 하면 안되고요 만약에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이런 광고를 하게 되면 표시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개사가 이런 광고를 하면서 4가지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가지가 4가지가 사무소 명칭 명칭 소재지 성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4가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획부동산 뭐 이런 데는 주로 보면은 직원들이 자기가 광고비도 되고 뭐 한건 하면 5대5 이렇게 먹습니다 예를들면 반반 나눠먹는다고요 그러면 예를들면 소속공개사 명기로만 옛날에는 광고를 했다고요 지금 보면 뭐 나이트크립이나 무슨 중고차 이런거 보면 다 거의 개인사업이거든요 보면 나이트크립도 그 자기 무슨 번호에 따라서 자기거죠 그게 그러면 광고도 다 따로 한단 말이에요 테이블별로 따로 광고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드론 수입도 아마 자기가 거의 다 먹거나 몇 퍼센트 먹고 이렇게요 근데 이제는 반드시 대표자 전화번호를 적고 추가로 소속공개사나 보조원 전화번호를 적는 것은 위반이 아니지만 대표자 전화번호는 아예 안 적고 소속공개사나 보조원 전화번호만 적는 것은 위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힘들어졌죠 즉 직원이 한 10명 20명 되면은 각각 자기 물건 자기가 먹는단 말이에요 몇 퍼센트 니 건지 내 건지 이제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내가 광고한 건지 니가 광고한 건지 힘들잖아요 대표자 전화번호를 다 적어놔버리면 그 대표전화로 와버리면 이게 누가 광고한 건지 알기가 어렵죠 무등록개업공개사가 중계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면은 1년 이하의 지적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개사가 광고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백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근데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그냥 광고할 때는 임대문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계대상물이 아니잖아요 중계대상물이라는 것은 중계를 하기 위한 대상물이니까 남은 물건이죠 자기 물건 자기가 그냥 광고하는 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54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계법률사무소 이런 말 쓰면 안되죠 공인중계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계라는 명칭을 써야됩니다 2번은 부동산중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무자격자가 안되죠 무자격자가 이런 유사 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지적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1번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3번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아니라 성명 거짓기지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퇴진하라고 적으면 조방언을 이렇게 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4번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에 오개강군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신고 필증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맞습니다 분사무소는 책임자 4번이 답이고 5번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의 절거를 명하했음에도 이를 절거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아까 무슨 법이었어요 행정절차법 이렇게 기출문제 출제됐으니까 이거 알아야 되겠죠 기출문제를 지금 풀어보는 거는 공부할 방향을 잡으라는 이야기에요 아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겠다를 알기 위한 겁니다 답 4번이고요 155페이지 겸업입니다 겸업 법제 14조 거기 읽어보면 1항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법인만 그럼 법인이 아닌 겸업공개사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다른 거 해도 상관이 없다 특별히 못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탑법에서 규제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공무원이 이중직업을 가지게 되면 공무원법에 저촉됩니다 다른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면 못하지만 그렇지 않는 한 개인은 겸업이 자유인데 법인은 여기에 있는 여섯 가지 업무밖에 못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만 겸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법인만 제안하고 우리나라 법인을 제안 안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WTO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제소당합니다 외국법인이 항의하니까 우리나라 법인도 똑같다 너그만 차별하는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정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런 규정들은 폐지될 겁니다 아직까지 FTA가 비중돼가지고 2017년부터 법률시장이 전면 개방됩니다 변호사 시장 법무사 시장 우리 공개사 시장이 전면 개방됩니다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미 3년 지났거든요 5년 후부터 발효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FTA는 비중됐고요 빨리 그래서 자격증 따가지고 돈 벌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돈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요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어려워요 투명한 사회가 되면 지금 돈 벌려면 동남아 같은 데 가야 돼요 저 베트남 태국 뭐 이런데 동남아는 지금 이자도 금리도 거의 10%더라고요 제 친구 지금 베트남 흥아타의 베트남 현지 법인 대표인데 1억 5천 연봉 받는데 거기 밖에 놓으면 10% 이자 붙고 뭐 차도 다 주고 30만원만 주면 가정부 그냥 젊은 사람 20대 30만원만 주면 50대는 안 돼요 30만원만 20대가 가능하더라고요 돈 벌려면 돈 벌려면 그런 데 가야 돼요 동남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돈 벼락부자 되기는 힘듭니다 앞으로 156페이지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및 중개인의 겸업입니다 즉 자연인 개인개업공개사는 겸업 제한이 없다고 했죠 네 다만 중개인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중개인은 자 그 다음에 157페이지 중개인 법인인개업공개사의 겸업입니다 이번에 중개법인의 겸업인데 겸업 이렇게 해 놓으면 중개법인만 이거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제목이 겸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이것만 보면 예를 들면 그 양가로 1번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등 이거 법인인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냐고요 아니면 개인개업공개사 할 수 있냐고요 다 할 수 있죠 법인은 이것 밖에 못하고 개인은 이것 말고 적어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양가로 1번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입니다 상업용건축물 가능하고 주택만 가능하지 농업용건축물 공업용건축물은 불가능합니다 임대관리만 가능하지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그 돈 내는 걸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외국대행법인이 돈 안 되는 것만 하니까 우리나라에 진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진출했다가 잘못하면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고 지금 돈 되는 걸 못하도록 하니까 외국에 가보니까 외국법인들은 다 임대업도 하더라고요 분양업도 하고요 개발업을 한다고 부동산 땅 사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분양 안 된 거면 미분양된 거는 임대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수입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다고요 안정적으로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임대업도 담지 관리대행하면 관리대행 해봐야 다가구 주택 한 19호 19실 이런 거 해봐야 20만 원 정도 받아요 20만 원 그러면 보통 지금 현업에서는 보면 개업 공개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럼 개업 공개사들 실장들 부장들 한 네 개 다섯 개 관리대행하면 거기서 한 백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기본급 안 줘도 되고 거기서 백만 원 주고 나머지는 그 다섯 개 관리하면 월세하면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가져갈 수 있다고 직원들이 관리대행은 크게 돈은 안 된다고요 20만 원 받아가지고 한 건물 하나 관리대행 해가지고 2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발을 해야 돈이 되는데 개발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만 되는 거죠 개발이라는 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입니다 개발이라는 거는 집을 짓는 것도 근무를 짓는 것도 개발이고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개발이고 가치를 높이면 개발이에요 사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개발이 될 수 있어요 내버려 두고 나중에 올라갈 땅을 사놨다가 나중에 올라가서 팔아먹으면 그걸 개발한 거죠 그래서 그런 개발을 못하도록 한다고요 개발에 관한 상담 이 땅 사가지고 만약에 지금은 이미 안 돼 용도 변경해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펜션 지어가지고 분양하면 돈 됩니다 이렇게 알려면 줘야 되고 직접 분양 개발업은 못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만 할 수 있고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제공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험에 창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제공할 수 있다 다 X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이죠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업 뭐 골프존이라든지 파리바게뜨 뚜레주로 이런것처럼 가맹점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가맹점 가입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현재 외국은 다 해야됩니다 우리도 이제 대형법인이 외국에서 진출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국민은행 같은 데서도 아마 중개업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데 갈입 안하고는 중개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신력이 실추되니까 자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입니다 분양대행은 돈이 안됩니다 분양업을 해야 돈이 됩니다 분양대행하면 보통 뭐 한건에 500만원에서 뭐 천만원 이 정도 받아요 빌라 하나 분양대행하면 500에서 천만원 받는데 크게 돈 안되는 거라고 그게 왜냐면 광고비 같은 거 다 빼고 나면 많이 안남거든요 분양업을 하게 되면은 직접 지어가지고 분양하면 돈이 된다고요 지금 실제 건축비가 200만원도 안된대요 평당 짓는데 근데 실제 분양가는 700씩 그렇게 평당 700 600 이렇거든요 그게 돈이 되잖아요 근데 분양업은 못하고 분양대행만 할 수 있다고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대행만 할 수 있다고요 직접 분양업은 할 수가 없다 그것도 그것도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만 가능합니다 역시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안 됩니다 5번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알성과 매수 신청들이 입찰될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 매수 신청들이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들이 등록을 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즉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캔코에서 하는 공매 입찰될이만 하려면 매수 신청들이 등록을 안해도 됩니다 3번 겸업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런 중개업 외에 나머지 겸업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대행해주고 한건에 3천만원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받아도 된다고 이건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시 제제입니다 겸업제안을 위반한 중개법인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개업공개사는 겸업제안 위반이 없기 때문에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법인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개업공개사는 담배파는거 안됩니다 개인중개업소에서는 담배팔아도 되죠 겸업해도 됩니다 담배팔면 그것도 최하 한 50만원 정도는 한달에 번다더라구요 담배만 팔아도 그래서 월세에 보태는게 시험에 나왔어요 한번 딱 나온적이 있어요 개업하고 초보자인 경우는 담배라도 팔아서 월세에 보태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5미가 X입니까 시험은 5로 나왔어요 그게 옛날에 이랬때 이랬땐 나왔어요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안나와요 잘 안나와요 근데 그게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때는 담배팔은 파는게 안좋아요 오히려 제가 실제 담배 한번 팔아봤거든요 담배 그때 2000원 할 때 팔면 200원 남았어요 10% 200원 남는데 지금 200만원짜리 남는거 한건 상담하고 있는데 혼자 있는데 아저씨 빨리 담배주세요 하고 막 소리지르고 담배 안주고 하늘대 하고 짜증나고 이래가지고 200만원짜리 깨졌어요 걔야 그거까지 담배 망가 팔아야 집 한개 파는거하고 똑같다고 200만원 하고 200원 이니까 맘값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담배 안파는게 좋아요 아니면 담배 파는 전담 직원이 한 명 있든지 혼자 앉아서 담배 팔다가는 다른 담배 한값 파는거나 집 한개 파는거나 파는거는 마찬가지에요 똑같이 힘들어 힘드는거는 편의점 같은거는 중계할때는 반드시 담배 못팔면 편의점은 하기가 힘들죠 24시간 편의점은 담배 사러왔다가 보고 다른거까지 다 사잖아요 처음에 담배 한값 사러왔다가 그 담배 파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편의점은 그래서 편의점 중계할때는 담배 팔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거리지한이 있어요 50미터 그 50미터도 공무원 마음대로에요 돈 좀 주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48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돌아가면서 줄자가지고 아 이게 움직이는거 가지고 한바퀴 향남보도 건너갔다 다시 오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58미터 내리면서 된다 하더라고 또요 기분 나쁜 사람 오면 딱 바로 직선으로 가가지고 안된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49미터 이렇게 되면 된다 안된다 그런걸 특약으로 적어놔야 돼 담배 안되면 어떻게 할건지 만약에 담배점포가 안되면 안그러면 나중에 중계사고에요 체니점 중계할때는 자 5번 특수법인의 경험입니다 159페이지 특수법인 특수법인이라고 하면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인데 이런 특수법인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공룡개사법에 다만 해석상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매매교환임대차중계와 농협업업무만 할 수 있고요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등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4번 경공매 매수신청대리는 조금 전에 다 했습니다 즉 다음 페이지 넘기보면 법원의 등록인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 매수신청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공매입찰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다라고 했죠 자 160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토지분양대행 할 수 있다 상가 주택분양대행 할 수 있었죠 이사도배업체 운영할 수 있다 좀 전에 이사도배업체는 안하고 넘어온 것 같네 6번 158페이지 6번을 안하고 넘어왔네 그렇죠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만 되지 용역업은 안 돼요 즉 이삿짐센터 소개시켜주는 건 되지만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죠 직접 운영하면서 자기 손님들한테는 50% 할인해준다 이게 소문이 나버리면 전부 다 그리 다 몰려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서비스들이 나중에 지금 뭐 아웃백 이런거 전부 다 망했잖아요 지금 그 스테이크 파는 회사들 거의 다 망했죠 지금 잘못하면 서서히 망하는 거 금방 시간문제에 망하는 거는 거의 다 문 닫고 별로 없더라고 요즘은 아웃백 같은거 비싸게만 비싸고 몸에도 안 좋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서비스도 안해주고 옛날에는 할인 이런걸 많이 해줬다고 뭐 카드라든지 뭐 휴대폰 이런거 가지고 있으면 30% 40% 할인받고 간다 요즘은 그런걸 많이 없애버리니까 손님들이 안 가는거에요 아예 그 요즘은 뭐 애슐리 이런거 싼거 이런게 유행한다더라고 만원대 2만원 안 넘어가는 그런게 가격이 비싸면 성공하기가 힘들더라고 음식점 같은거 그래서 2번 이사업체 운영할 수 있다 이사업체 소개만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상업용건축을 분양대행 할 수 있는데 없다고 해서 들렸고요 4번 겸업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네요 5번 대법원 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 매수신정대리 할 수 있다 등록해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답 4번입니다 그래서 161페이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직원입니다 직원 고용인 우리 현업에서는 실장 또는 남자분들은 부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역별로 제가 있는 동네 오산 같은 데는 원룸 무보정 월세 이런거 주로 하는데 여기는 직원하고 5대5로 먹어요 사장이 돈 다 되고 했는데도 5대5더라고 부장하고 직원을 부장으로 갔는데 부장들은 자격증 없어도 10년씩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일요일도 근무해 토요일도 근무하고 5대5니까 50%를 자기가 먹으니까 밤 10시 넘어서 퇴근하더라구요 왜냐면 그 무보정 월세 이런거는 공장에 다니는 사람 이런 분들이 하니까 밤에 많이 오거든요 술집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 많이 오니까 오히려 좋아해 3개월 계약하는데 3개월도 못 채우고 나가는 사람 많아요 3개월도 못 채우고 나가면 그 뭐 예치금인가 월세 말고 또 한 달 글더 맡겨놓는데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은 아니고 이렇게 맡겨놓는게 있더라구요 그게 전기세 물세 이런거 안내고 그냥 도망갈까봐 한 달 월세를 더 맡겨놔요 그거 안내줘요 3개월 안에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된다고 계속 3개월마다 움직이니까 아파트 같은거는 거의 2년 가까이 가잖아요 대부분 한번 이사 들어가면 그 월세 원룸 이런거는 차종계 2년까지 절대 못 가요 평균적으로 보면 절대 못 간다고요 물론 가는 사람도 한둘이나 있겠지만 자 그래서 고용인의 종류 고용인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다고요 소속공개사 중계보조원이 있습니다 162페이지 고용 및 고용관계 종류인데 고용 인원수 제한 없습니다 몇명을 고용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지금 옛날에는 인원수 제한이 있었어요 많이 고용하면 안된다 그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비춰볼 때 말이 안됐었는데 옛날에 많이 근무 못하도록 하는거는 많이 근무하면 기획부동산 전화해가지고 텔레마케팅하고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근무 못하게 했다고 옛날에는 인원수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직원을 두어도 되고 안두어도 됩니다 이번에 보면 만약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해야 되고요 즉 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그 사유를 해소 안하면 2개월 이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깨업공개사는 근데 만약에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안에 그 사유를 해소 안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였죠 앞에 결격사유에서 했습니다 양가로 1번 고용신고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하면 됩니다 오늘 OX문제 아마 1번인가 마지막 문제인가 있을거에요 고용신고 옛날에는 고용신고도 10일 이내 4후에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오늘 문제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가서 단속하러 가니까 전부 다 출근한지 일주일밖에 안됐는데요 하루밖에 안됐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먼저 단속하는 사람이 그런다더라고요 서울시 고용수 주모관 하고 제가 실무교육 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먼저 사무실 가서 명암부터 명암을 다 나눴거든요 실장 이런거 책상 앞에 나눴단 말이에요 명암을 보통 명암부터 수거하는데 일단 실장님 그러면 실장님 실장님 했는데 얘 하고 직원이잖아요 고용인이거든요 근데 왜 고용신고 안 했습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잡을거 없으면 왜냐면 단속 나오면 상부에 보고를 해야되나 하더라고요 해야된대요 단속 결과를 그래서 최고 낮은게 고용신고 안 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업무정지 1개월이에요 1개월 그래서 2분의 1 깎아주면 15일만 하면 되거든요 다른거 걸리면 사장이 제발 우리 고용신고 안 한 거 있는데 이걸로 좀 처벌해 주십시오 다른거는 안 놓고 이렇게 한데 우리 교통법 걸리면 최고 싼거 끊어달라고 하듯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웬만하면 고용신고 하십시오 완벽하게 해놓으면 보면 서류 정리해 놓은 거 하고 몇 가지만 보면 단속하러 나왔다가도 그냥 갑니다 보지도 않고 아이는 정직하게 하겠다 딱 느낌이 와요 금방 고용신고도 하시라고요 저도 등록했는데 등록하니까 사진을 갖다가 영정사진처럼 크게 확대해가지고 걸어놓으라고 주더라고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못하면 행정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처 하겠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했어요 난 법에 어디있냐 그런거 하라고 하니까 법에는 없지만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법에 보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등등 업무정지 1개월이라고 되어있죠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더라고요 어떤 또 등록관정에서는 명찰 같은거 줘요 아니면 목에 거는거 목걸이 명찰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안 달고 있어도 업무정지 돼요 행정명령 위반으로 근데 그렇게 명찰 같은거 달고 있고 목에 걸고 있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신뢰할 수는 있어요 대기업 직원들도 드라마 같은거 보니까 목에 뭐 가지 뭐 차고 나오든 명찰 같은거 그런거 있는게 더 공신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세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입니다 양가로 2번 10일 이내입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5번인가 보면 해고라고 되어있죠 해고를 고용관계 종료로 고치십시오 5번 문제 오늘 내드린거 5번 아닌가요 해고라고 되어있죠 해고를 고용관계 종료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4후 10일 이내에 해야되고 안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양가로 4번 163페이지 서식인데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의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소속공개사 또는 중계보조원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에 의한다 보조원 신고하는거 따로 있고 소속공개사 신고하는게 따로 있는게 아니죠 하나의 서식에 균형되어 있습니다 협회 통보입니다 양가로 5번 이런 고용을 한 경우에 고용신고를 한 경우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위반시 제재입니다 양가로 6번 위반시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구체적기준은 1개월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업무의 범위입니다 3번 163페이지 소속공개사 그 다음 페이지 중계보조원이 있습니다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계 업무를 하거나 보조하는 자고요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그 박스에 보면 소속공개사와 중계보조원의 차이점 같은 점이 있는데요 자 먼저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는데 중계보조원은 안됩니다 계약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인장등록 품위유지 신이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행위를 했다면 서명 날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되기 전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고용되고 나면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취소 자격증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취소됐을 때 자격증 반납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계보조원은 동그라미 1번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인장등록 의무 없습니다 품위유지 신의성실 서명 날인 의무 없다 품위유지 의무가 없다 이렇게 참 명문규정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계보조원은 개판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다만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보조원에 대해서 신의 법 29조 1항에 보면 개업공인개사 및 소속공인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계무를 하여한다고 되어 있고 보조원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3번 직무교육대상입니다 보조원이 될 자는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안가도 됩니다 인터넷은 보니까 그냥 로그인 해놓고 틀어놓고 딴짓해도 통과는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어쨌든 들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행정처분 행정형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조원은 뭐 업무정지 될 게 없습니다 자격정지 자격정도 없으니까 될 게 없죠 행정처분은 근데 행정질수벌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점 보겠습니다 둘 다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 해야 되고요 인원수 제한 없고요 둘 다 보조할 수 있고 둘 다 이중소속 안 되고 둘 다 금지행위하면 안 되고 비밀준수 해야 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둘 다 그 중개사고 예방교육 대상은 됩니다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우리 책에는 지금 없는데 중개사고 예방교육 대상은 둘 다 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사고 예방교육 대상입니다 165페이지 소속공인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 소속공인개사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이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장 등록을 고용 신고 하면서 해도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이 밑에 오른쪽 맨 밑에 등록된 인장 여기 도장을 찍으니까 이게 컴퓨터에 스크랩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등록증에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 도장이요 그러니까 빨간 도장을 찍은데 등록증에는 까맣게 도장이 되더라고요 따로 등록증이니까 도장을 안 찍고 그대로 인터넷에서 그냥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어떻게 연결 이어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166페이지 고용인 고용인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로 인한 개업공개사의 책임인데요 1번 손해배상 책임 무과실 책임 2번 업무상행위 그 다음에 3번은 부진정연대책임 그 다음에 167페이지 2번 행정책임 그 다음에 168페이지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인 고용인은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인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계보조원이 있습니다 고용인은 직원이고 고용자 사장 고용자 사용자 또는 개업공개사 이 직원이 의뢰인에게 1억 원의 재산상손을 입혔으면 의뢰인은 직원에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개업공개사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동시에 두 사람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1억 발생했는데 양쪽에 1억씩 해서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냐면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책임이 있고요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만 책임이 있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사장이 직원을 대신해서 손해배상을 했다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과는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말은 민법 용어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에 보면 나오는데 민법 용어입니다 쉽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진정으로 연대보정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연대보정 선거와 비슷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원을 고용하면서 네가 잘못하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용인 고용 고용자 책임 즉 고용자 사장 책임입니다 사장 책임은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 책임이 민사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이 있고 경사 책임이 있는데 민사 책임하고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책임을 잘못한 당사자 즉 고용인은 당연히 책임이 있고요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직원 잘못하면 직원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중에서 뭐가 더 무거운 책임입니까 무과실이 더 무겁죠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직원이 잘못했다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직원이 잘못했다면 사장 잘못이 없어도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책임 따라서 형사 책임은 직원의 과실이 사장의 과실이 있을 경우면 형사 책임을 받습니다 형사 책임은 그 법제 50조 양벌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제 50조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행위가 법제 48조 또는 제49조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동계사에 대해서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즉 직원 잘못으로 진역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동계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8페이지 지금 양가로 1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뒤에 359페이지 가면 또 나옵니다 158페이지 3번 형사 책임 양가로 1번 양벌 규정 이거 읽었습니다 즉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형사 책임은 뭐라고요 그 양가로 1번 양벌 규정 세번째 줄에 다만 적혀 있잖아요 다만 부터 밑줄 치시면 그게 다만이 단서잖아요 이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지고 과실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169페이지 다 했습니다 고용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계보조원이 될 수 있다 이중소속은 안되죠 이중소속은 어떠한 경우도 안된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게 아니라 본다 그 다음에 보조원은 3번 확인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서명 및 날인 중계 업무는 소속공개사는 있습니다만 보조원은 없다 그 다음에 4번은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게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하니까 틀렸고요 5번 중계보조원의 업무상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보조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만 대상입니다 그 직원이 잘못하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고 등록주소 당할 수도 있죠 5분이 답입니다 쉬었다가 인장 등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답답합니다 5분이 답답합니다 5분이 답답합니다 6분이 답답합니다 3분 뒤에 범죄받아